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각들, 갱기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외관이 아주 깨끗한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더 뉴 그랜드. 이 차량을 대략 10대 정도 같이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장에 오시면 12인승은 대략 51대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정말 좋은 차만 제가 한번 골라드릴게요. 물론 좋지 않은, 정말 사면 안 되는 그런 악성차들도 있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모델, 1890만원, 1인 신조. 4만 3천 킬로에 20년식입니다. 8월달에 매입을 했고요. 일단 소유자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마음에 들고 매운 잎으로 렌트업성. 일단 사고 교환도 전혀 없어요. 무사고죠? 세부 상태는 누유! 아하! 누유가 있네요. 애매하죠? 보험이력은 없지만 누유 있는 차는 사지 마세요. 패스, 패스! 가끔 저렇게 누유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저런 건 이제 골라내면 됩니다. 안 사면 되죠. 구경만 하시고 안 사면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그리고 5월달에 매입했습니다. 1890만원. 이 차량은 과연 좋은 차일까요? 성능정동기록부를 보면 좀 답이 나오죠. 5만 1천 킬로에 매연 관리 우수하네요. 3% 렌트 있음 좋습니다. 사고 교환은 이쪽만 교환과 판금이 들어가네요. 교환, 판금, 교환. 일단은 이 정도면 저는 합격. 그리고 세부 상태를 보시면 미세니어가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일단 합격.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주행거리 보고 사면 되죠. 그리고 열선 시트 옵션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랑 열선이 들어가고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들어갑니다. 트레드는 70% 정도 남았어요. 이 차량은 사도 됩니다. 이런 거 사면 돼요. 그래도 나름 제가 보니까 A급이네요. 저 정도면. 다음 모델입니다. 거의 몇 대 없는데. 4륜구동이고. 더 뉴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다크그레이 색상입니다. 이 색상. 8월에 가지고 왔고. 1,899만원. 11만 7천 킬로에 20년씩. 매연 2% 렌트 있음. 사고 교환. 뒤쪽으로 교환이 좀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있어요. 미세누에는 없고. 좀 아쉽네요. 연식은 좋은데 교환이 좀 많네요. 일단 패스, 패스. 패스. 일단은 뭐 운행하시는데 지장은 없는. 이런 정도의 교환이에요. 외판 교환 쪽이라. 하지만 일단 패스. 너무 많아요. 교환이. 자,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 차량은 이제 하얀색. 하얀색이고. 1,950만원. 3만 7천 킬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자, 20년식이고. 매연 1% 와우. 매연 관리 상위권. 렌트 없음. 그렇죠. 이런 거 사야죠. 사고 교환 전혀 없는 거. 좋습니다. 세부 상태. 어? 누유? 아하. 3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누유가 있어요. 이건 진짜 엔진을 한 번도 안 갈고 그냥 막 탄 거예요. 관리 실패차.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관리 실패한 거. 어, 중고차는 좀 자세히 그래서 좀 보셔야 돼요. 이런저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다음 차입니다. 이번 차례 한번 볼게요.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굉장히 예쁘죠? 외관 아주 빛납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네요. 7월 달에 매입했고. 1,990만원. 자, 모던 등급. 더 뉴스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모던. 11만 7천 킬로에 19년식. 이 차량은 좋은 차일까요? 매연 3% 오, 좋아요. 매연 관리 상위권 렌트 없음. 사교 교환 전혀 없네요. 완전 무사고. 자, 세부 상태도 오, 좋아요. 깨끗합니다. 완전 A급이네요. 이런 차 사야 돼요. 이런 차. 좋아요. 미끄럼 방지 옵션. 어, 썰루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트레이드도 괜찮고 자동문도 있고. 일단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고. 와우, 이렇게 의자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와우, 완벽합니다. 이런 차 사세요. 완벽한 A급. 다음 차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모델은 1,990만원. 12인승. 더 뉴스 그랜드 스타렉스. 5만 2천 킬로. 일단 주행거리 굉장히 짧아요. 9월에 매입했고. 색상은 진한 다크 그레이 색상. 성능 점검. 매연 2%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세부 상태는 있을까요? 전혀 없네요. 좋습니다. 합격. 와우, A급. 이런 게 A급이죠. 자,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실내도 깨끗하고. 오토라이트 기능이 열선 시트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들어가고. 이런 차를 안 사면 안 되죠. 구매하십시오. 괜찮네요. 다음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륜구동 한번 볼게요. 4륜구동의 스마트 등급. 1999만원. 10만 2천 킬로. 19년식. 6월에 매입한 하얀색입니다. 좀 착해 보이죠? 하얀색이. 성능 점검 매연 2% 렌트 있음. 사고 교환이 일단 전혀 없음. 오우, 완전 무사고. 그리고 세부 상태 뭐 있을까요? 미세는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이런 차. 스마트 등급. 4륜구동. 하얀색. 와우, 너무 이뻐요. 4륜구동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들어가고. 오토라이트 기능. 블랙박스. 네비 있습니다. 정품 네비랑 후반 카메라 있어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좋죠? 이 정도면. 다음 차도 볼까요? 다음 차량은. 지금부터는 2천만원이 좀 넘어요.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2,700,000원 12인승 스마트 등급 4만 2천키로 19년식입니다. 8월달에 매입을 했고요. 자, 이 차량은 어떤 차일까요? 성능점검 기록부 매연 상위권. 자, 2%밖에 안 나옵니다. 렌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혀 사고 교환이 없습니다. 너무 괜찮죠? 자, 세부 상태도 너무 괜찮아요. 이런 차 놓치실 건가요? 놓치지 마십시오. 4만 2천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하얀색이고 굉장히 예쁜 외관. 네비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거치 형식으로 네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A급이네요. 다음 차 볼까요? 음초룡. 자, 하얀색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얀색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얀색 많이 많이 추천드릴게요. 4륜구동의 모던 등급 2,100만원. 11만 4천키로 검정색. 20년식입니다. 20년식. 이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청료전공기록부 매연 3%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세부 상태도. 어허! 미세뉴 2개? 아, 이건 안 돼요.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골라내야죠. 딜러분들이 이거 고지 안 하거든요. 잘. 패스 패스 패스. 절대 고지 안 하죠. 왜 고지합니까? 저 고지하면 누가 사요? 안 사죠. 그래서 고지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기 매물을 판매하려고 정리하기 위해서 절대 저러고 고지 안 합니다. 고지 안 하고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딜러분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기로 전화주세요. 저희가 정직하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2,090만원 3만4천키로 20년씩 7월 30일 매입 1인 신조입니다. 매연 1% 굉장한 겁니다. 매연관리 상위권. 렌트 없음 4고가 일단 없지만 양횐다 수리가 있었어요. 양횐다 교환 수리. 그것밖에 없었고 세부 상태는 미세뉴가 있다 없다 없다. 좋네요. 이런 차 사야 돼요. 이런 차. 합격! 2,090만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한 실내 그리고 외관 열선 시트 옵션이 있고요. 하얀색입니다. 여기까지예요. 1인 신조구.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